책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6단계가 있는데요 색깔로 구별하시면 편하세요 이렇게 파랑, 빨강, 연두, 보라, 오렌지, 그리고 청록색으로 단계가 올라가요 교재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In the Sky Level 1이고요 파란색 책이에요 여기 컨텐츠 있고요 Introduction In the Sky and Night The Sun Day and Night Stars, Planets, On the Moon, 그리고 Into Space에 대해서 배워요 예를 들어 I got day and night이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 Sun이 있고 The Earth가 있는데 Earth가 Sun이 이렇게 바라보는 쪽에 light가 가는데 이쪽이 밝은 쪽이 day고 어두운 쪽이 night다 그래서 우리 Earth는 turn을 한다 그래서 When your place on earth turns toward the sun You see light from the sun, this is day 그렇죠? 그리고 When your place turns away from the sun, you don't see light from the sun. This is night. Then Earth turns and it's day again. 이런 식으로 지구가 돌아가는 거를 Sun, Earth, light, day and night 이런 식으로 배워요 그리고 여기 막 반짝반짝 하잖아요 이게 그 전에 Electricity 라는 걸 배워요 We get electricity from the sun 해가지고 So light from the sun shines on solar panels. This makes electricity 그래서 Electricity에서 한번 언급이 됐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레벨 2 가면 Electricity가 또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이 Electricity라는 발음이 어려워서 못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레벨 1에서 Electricity가 뭐고 어떻게 우리가 Sun으로부터 Electricity를 받는지 이 Solar Panel이 뭔지 이런 거를 배우고 나서 레벨 2 가시면 Electricity를 자세하게 또 배워요 레벨 2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컨텐츠에서 보시면 이제 Introduction에서 우리가 What do we use electricity for? How do we make electricity? 라고 이제 Question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이 설명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뭐 Refrigerator, Stove, Dishwasher, Cattle 이런 사진을 통해서도 사물을 알 수 있고요 사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Light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선 Lightning 이라는 게 나와요 Lightning 이게 번개죠 Lightning이 A type of electricity in the sky 이래요 그래서 Lightning has lots of energy 우리 여기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Lightning 아까 레벨 1에서 Light 아까 Electricity 나온 거에 대한 그 Electricity를 레벨 2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Lightning이 어쩌고 우리가 어떻게 Electricity를 만들고 Wind turbine 나오고 그럼 이제 이런 거 길 가다가 보면 어? 우리 이거 측에서 봤는데 Wind turbine 이런 식으로 Wind farm도 있고 우리가 Batteries는 어떻게 머신에서 사용을 하는지 Satellite가 어쩌고 그러면서 이런 것도 Socket, Plug, Wire 이런 것도 배우고 이런 식으로 Electricity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워요 그쵸? 그래서 Chapter 8까지 있고요 여기서 그러면 Electricity, Light가 에너지인데 이건 어떻게 움직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여기 짠하고 레벨 3에서 Sound & Music인데 여기서 어떤 내용이 또 나오냐면 어떻게 사운드가 움직이는지 그래서 Frequency가 뭐고 Vibrating이 뭐고 그래서 어떻게 Making a High Sound과 Low Sound인지 Sound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Sound Moving Through the Air에서 Sound Wave랑 여기서 Molecular이 또 등장을 하는데 또 Lightning 하면 사실 빛이 소리보다 더 빠르잖아요 이런 얘기도 계속 하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운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Voice가 Sound를 Carry 하는지 Mouth, Throat, Chest, Lungs 여기 이렇게 Vocal Chords 해가지고 자세하게 나오고 어떻게 In and Out, Air가 In and Out을 하는지 이런 식으로 또 배워요 그럼 또 궁금하잖아요 우리 몸이 이렇게 간단하게 배웠는데 우리 몸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명칭들도 궁금하고 그러면 이렇게 레벨 4에서 보라색 책에서 How To Stay Healthy 라는 Topic을 가지고 배우는데 어떻게 Healthy한 Life를 사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당연히 우리 Inside Your Body를 배워요 그럼 아까 Chest나 Air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더 확장이 됐죠 그래서 Brain, Air, Bone, Heart, Muscle, Kidney, Stomach, Intestines, Liver, Blood, Skin, Lungs 를 또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우리 바디에 대해서 배우죠 사실 단계 2에서도 Your Body 해가지고 이 내용을 좀 더 간략하게 배워요 단계가 점점 올라갈수록 배우는 양이 깊어지고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How To Stay Healthy 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Why Do You Wash? 그래서 왜 우리가 손을 씻어야 하는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Did you know that millions of microbes live on your hands? 그런데 이 microbes 가 또 언제 나오냐면 레벨 6에서 cells & microbes 라고 또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 정도 글밥으로 넘어가요 아까 레벨 3에서 살짝 더 길어지고 있죠 레벨 2도 살짝 더 비교를 해드리자면 레벨 2에서 레벨 3 글씨가 좀 더 작아졌죠 그리고 레벨 4 이 정도로 글밥이 조금씩 늘어나요 우리가 왜 손을 씻어야 하는지 어떻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젊은 뭐고 박테리아는 뭐고 바이러스는 뭐냐 젊은스 중에 박테리아랑 바이러스가 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 박테리아라고 안 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지 그래서 바이러스랑 박테리아랑 또 살짝 다르거든요 물론 그 둘이 공통되는 걸 CHARMS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우리가 관심 있는 메디슨이 돼서 나오겠죠 레벨 5에서는 또 메디슨 때는 NOW 그래서 옛날에 메디슨은 어땠는지 요즘은 어떤지 옛날에는 어떻게 메디슨을 만들었고 어떤 디지즈들이 있었고 어떤 백신들이 만들어졌는지를 또 설명을 하면서 여기서 FINDING CURE 라고 해서 VACCINES IN THE PAST 하고 VACCINES TODAY가 또 나와요 그러면 VACCINES가 뭔지 그래서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금 백신을 만들려고 다 모두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점점 더 확장되고 이제 역사도 알아가면서 배워요 너무 흥미로울 것 같죠 그래서 박테리아랑 디지즈는 뭐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DIFFERENT 메디슨스가 있고 TRADITIONAL 메디슨스는 뭔지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테스팅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자세하게 배워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나오다 보면 또 우리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느끼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지구를 얼마나 아프게 만들고 있는지를 또 새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레벨 6를 가시면 CARING FOR OUR PLANET IN THE SKY에서 PLANETS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MERCURY, VENUS, EARTH, MARS, ZUPIDER, SATURN, URENUS, NEPTUNE 를 벌써 배웠어요 레벨 1에서 그러면서 계속 중간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또 레벨 6에서 CARING FOR OUR PLANET가 나와요 그럼 옛날에 배웠던 책을 또 가볍게 쑥 한번 보고 이제 또 다시 읽어 나가면 좋겠죠 우리가 지구에 어떤 RESOURCES를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POLLUTION, 우리가 얼마나 지구를 아프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게 갖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마지막 단계는 상당히 글밥이 많죠 그래서 레벨 6에서 MAKING CLEAN ELECTRICITY 또 ELECTRICITY가 나왔죠 아까 ELECTRICITY 1단계에서도 나왔죠 두 번째에서 나오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여기에 보면 MAKING CLEAN ELECTRICITY가 NUCLEAR ENERGY, SOLAR ENERGY 그럼 또 아까 SOLAR PANEL 배웠죠 SOLAR는 SUN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SOLAR POWER STATION SPAIN도 이렇게 있구나 를 배우고 밑에 굉장히 좋은 건 DISCOVER 라는 부분인데 음원을 들어보시면 거기 음원이 DISCOVER 이러면서 설명을 해줘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사실을 되게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더 계속 얘기를 하자면 WIND ENERGY 있고 GEO THERMAL ENERGY GEO란 뜻이 EARTH란 뜻이거든요 GEO THERMAL ENERGY, ENERGY FROM WATER 이렇게 다양한 에너지를 더 아까 배웠지만 더 깊게 더 다양하게 배워요 그러면서 뭐 CLINER CARS에서도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글로벌 워밍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만한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애니멀스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useful mini beast 이게 다 기존의 앞전 단계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이걸 이제 링크를 거는 거죠 ORD 책을 통해서 기본 지식을 쌓는데 이거를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줘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책을 읽고 있고요 이렇게 전체 시리즈를 갖고 계시면 꼭 단계 높은 것을 공부까진 아니더라도 레퍼런스 삼아서 참고 도서를 활용하시기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차피 해야 할 거기 때문에 라는 인식을 좀 심어 주시면 아이들이 정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어서 그 다음이 궁금하니까 내가 레벨업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교재라서 저희는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요 얘는 Ben's Big Swim 이고요 레벨 1이고 이렇게 Student Book과 Activity Book이 있어요 얘를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에 캐릭터들이 Ben, Rosie, Grandpa, Mom, Clunk, Max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되게 재밌게 레벨 1에는 이렇게 작잖아요 그런데 레벨이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과 함께 모험을 떠나는 거죠 예를 들어 이 교재를 가지고 책을 읽어요 그리고 여기 Activities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먼저 풀지 마시고 오히려 제가 더 선호하는 방법은 얘를 먼저 보고 Activities Book을 먼저 활용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끝나고 나서 좀 더 자신감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뒷부분을 앞에 본문 안 보고 풀게끔 하는 걸 더 장려드려요 왜냐하면 이거를 할 때 앞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본문을 계속 봐야 되니까 그 방법보다는 오히려 얘를 먼저 Activities Book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래 메인북에 있는 Activities 활동을 하시길 더 추천드려요 여기 맨 마지막에 여기 이렇게 Picture Dictionary가 있어요 이것도 진짜 자주 계속 보면은 아이가 저절로 외워요 스펠링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 단계 할 때는 오히려 얘가 뭔지 Beach, Behind Bucket Button, Sea, Seaweed Shells, Shopping Bag 이런 식으로 아이가 이거 볼 때마다 얘기할 수 있게끔만 지도해 주시면 진짜 정말 좋은 방법이세요 이렇게 메인북과 워크북을 가지고 활동하시면 좋고요 이게 왜 짝꿍 도서라고 자꾸 말씀드리냐면요 예를 들어 ORD를 통해서 Schools를 배웠어요 Schools를 보시면 Let's go to school 그러면서 Buildings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Esco에서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요 In Class에서는 어떻게 하고요 Lunchtime이 있을 거고요 Uniform은 어떻고 Freetime에는 뭐하고 School trips도 있죠 Field trip 같은 거 그리고 나서 Activities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읽던 예책을 먼저 읽던 간에 ORD를 보시면 Monkeys in School이 나와요 그러니까 스쿨에 Monkeys가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캐릭터들과 함께 이런 모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 보면 이렇게 스쿨을 갔어요 그랬더니 Monkeys가 출연을 해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친구랑도 어떤 얘기를 나오는데 Monkeys가 뭐 카페체리아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책을 보면서 배웠던 단어들 이 ORD에서 노출되었던 단어들이 이렇게 ORI에서도 노출이 되니까 굉장히 친숙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벌써 아는 내용을 이야기를 통해서 또다시 접하는데 물론 학습 효과도 좋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자기 스스로 되게 대견하게 느껴 하더라고요 그래서 ORD를 먼저 접한 친구들은 ORI를 싫어하는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ORI를 먼저 보고 나서 ORD를 접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건 아이들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문학이 좋다, 비문학이 좋다 이런 컨셉이라기보다는 골고루 섞어서 재밌게 활동하자 까지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두 개를 잘 믹스해서 활동하시기를 정말 정말 추천드려요 모든 교재들이 다 짝꿍 도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어쨌든 억스워즈 유니버시티 프레이스 출판사에서 그거를 의도하고서 만든 제작한 교재이기 때문에 다른 교재를 찾아보면서 뭔가 링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ORI랑 ORD를 조금 묶어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ORD만 보는데 문학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ORI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려요 저희 첫째는 이거 모두 다 봤고 정말 여러 번 봤어요 오히려 ORD보다 ORI를 더 나중에는 좋아하게 되는데 아마 그 이유는 ORD는 좀 더 너무 학습적으로만 접근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아이는 둘 다 굉장히 잘 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두꺼운 챕터북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억스워즈 유니버시티 프레이스한테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죠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 저 어린이는 어떻게 저렇게 챕터북을 자연스럽게 읽지? 라고 생각을 종종 하시잖아요 저는 사실 이 책들이에요 ORD랑 ORI 얘로 진짜 기초를 다 줬어요 그러면서 점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스펙트럼이나 WW나 제 영상 통해서 보시는 많은 교재들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 전에는 이 아이들이 먼저예요 그리고 ORD랑 ORI가 짝꿍도서라고 계속 소개를 해 드리는데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ORD랑 ORI 짝꿍도서 찾는 방법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ORI랑 ORD를 같이 보통 구매를 하시거든요 왜냐면 확장도서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ORD 뒷면을 보시면 ORI의 짝꿍도서를 소개하고요 I의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ORD 짝꿍도서가 뭔지를 소개를 해요 이거를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레벨 2고요 예를 들어 Camouflage에 대해서 배운대요 이게 나름 어려운 단어 같지만 사실은 어린이들은 다 아는 단어예요 이게 워낙 아이들 눈에는 굉장히 신비하기 때문에 Camouflage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여기 ORD 지문에서 This tiger is using camouflage to hide in the grass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The tiger has fur on its body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Camouflage가 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사진으로 실서를 많이 보여줘요 그러면서 뭐 Discover 하면서 더 추가적인 내용이 오고요 이런 내용을 ORD 통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Can you see lions? 하면서 여기서 이 아이들이 모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랜파랑 그러면서 이제 Camouflage에 대해서 은연중에 스토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렇게 비문학 통해서는 Fact 위주로 정보가 전달이 되었다면 이렇게 ORI처럼 문학 작품에서는 소설인 꾸며낸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많은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계속 대화를 하죠 Look at the animals I can see zebra and drafts 계속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해요 여기 ORI가 되게 좋은 게 굉장히 많은 다이얼로그가 있어서 실제로 회화 교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함께 여기 ORD에서 배웠던 이런 Camouflage 라던가 여기 ORD에서 등장했던 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ORI를 통해서 확장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동물들도 많이 등장을 하죠 여기서도 Lion이랑 Zibra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ORI 통해서도 ORD 통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중복되는 Vocabulary지만 이렇게 Fact 위주로 혹은 스토리라인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정독도 중요하지만 다독도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의미가 Lion 사자, Lion 사자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실사도 보고 스토리라인을 통해서도 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독 플러스 다독을 추구하고요 이러면서 어휘력이 쌓여가고 이렇게 배경 지식이 쌓인 걸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봐야 더 재밌게 이야기 흡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더 있어요 이런 Activitys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책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감이 생겨요 특히 외국어 문법 공부할 때 굉장히 좋은 활동이 이렇게 Unscrambler 이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예를 들어 Sees, Rosy, Tail, Cat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거를 뭐 문법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책을 자주 보면 이 문장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이거를 잘 모르면 앞에 돌아와서 다시 그 문장을 읽고 다시 써보고 이러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문법도 배우고 어휘력도 쌓여가고 이런 ORG 통해서 그리고 ORI 통해서 독해력도 쌓이고 이렇게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여기 등장하는 이런 모르는 단어들이 있더라도 먼저 실사를 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모르지 않아서 더 이야기에 빠져들 수가 있죠 분명히 출판사에서도 그거를 겨냥해서 만들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배경 지식 단어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이야기 흐름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런 단어를 익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실사 사진을 보는 거 그래서 이렇게 Lion에 대해서 봤으면 이런 책들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Lion이 등장을 했을 때 그런 이미지가 머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배경 지식이 쌓이는 거겠죠 우리나라에서 덜 익숙한 단어들 동물들 사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ORG 통해서 하고 ORI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서 ORG를 소장하고 있으신 분들께도 큰 어려움 없이 ORI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ORI도 추천을 드리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짝꿍도서로 소개를 아이들에게 해주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발휘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문학과 비문학을 함께 보므로 인해서 ORG의 영어 실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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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